웰컴 투 창신동 왕구시장. 창신동 왕구시장 토일마켓. 소비질러. 저런 데가 있네. 재미있겠다. 저게 천국이지. 그래, 애들한테 저게 천국이야. 애들 천국이다. 의준도 옛날에 좋아했는데. 나도 우리 딸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 재미있어 하겠다, 진짜. 요즘 장난감이 또 어마무시해. 아무거나 사면 되니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막 막 골라. 그래도 좀 신중하게 골라야지. 자, 애들 천천히 하나하나 보자. 에코랑이, 와. 대박이다. 에코랑이. 진짜? 우와. 얘가 더 예쁘대. 근데 좀 신중해야 돼. 얘도 좀 예쁜데? 역시 여자아이들이라 아기자기한 거야. 그런 거 못 지나가네. 애들이 진짜. 아빠가 진짜 많이 안 사줬었나 봐. 그러게. 계속 걸으면서 애들이 불쌍하게.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돼, 이게. 아, 좀 슬프다. 머리에 박혀있어. 소비셉과 안 가리실인 거야. 오케이. 그건 뭐야? 아, 머리가 맛있어. 아, 이거 시원하죠. 이거 시원해요. 좀 시원해. 엄마와 사람 계실 때 항상 이런 마사지 해줬어요. 숨김 마사지. 안 캐시니까 이거 못 파고 있어요. 예담아. 세이린. 이거 좀 해드려. 많이 사주실 거예요. 많이 사주실 거예요. 그럼 많이 사주실 거예요. 목적을 갖고 해. 제가 그 말을 했나요? 이거 좀 해드려. 많이 사주실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해드리면 또 기분 좋아지셔. 그거 좀 잘해. 아빠는 서비스 받는 거 좋아하셔. 오케이. 그게 내가 잠을 줄게. 오케이. 그게 얼마야? 시장 바닥에서 잠을 뻔했을 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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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메시쿤 댄싱 diseam. 오,essedsei, 미 termnos Birmingham. saints faded. 오, 오. 말씀이 오, 오. 굿바이? 굿. 근조해. 응. 우와. 봐봐. 이 외모쇠가 따라왔네? 나! 나 저것 같은데 왜 안에 들어가지? 이제 시작한다. 이제 시작한다, 펼친다, 이제. 그래, 우리 손녀, 우리 손녀. 어... 신중했던 거 풀어야지. 어, 들어간다, 이제. 다 놨다가. 음, 잘하시겠지? 그거를 그거로? 네. 수고하치. 아, 소박해. 수계, 수계. 수계해. 여기, 내가 돈을 좀 드릴게요. 소박해, 소박해. 습관이 되어있으니까 짠도리 아빠한테. 갑니다. 그거를 입을수 싶어? 예. 이건 나머지 직접 뜯기 하는 거예요. 우와 저렇게 하니까 딱 되는구나. 그래 그래 다 본 것 같다. 아유 예쁘다. 쓰레기 인치가 버리는데. 땡큐 뱉카. 이거 신중하려고 그랬구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가? 뭐가 있더라 이런 거야? 스케이트 보드. 아빠 좋아하잖아 이거. 1 플러스 1인가? 자기 것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스케이트 보드 타는 게. 텔레포니도 스케이트 보드 잘 탔어요. What about this? No. One for you, one for daddy. Nope. Never? 예담아 그놈. 그냥 자기 걸로 한다고 하고 아빠 있다 아빠 줘. 내 거라고 하고 아빠한테. 싫어. 안 돼? 할아버지가 예담이 말만 하면 사주신대. 딸이 양심적이네. 표정이 금방. 어 이거 뭐지? 우와. 어 하이. 오 방지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재미있는 가게 정말 많았어요. 오오. 예담. 우와. We can put our secrets in here. 그리고 아무도 못 보게 여기 안에서. 비밀. 이거 장비린 거야. 아빠 오랫 때 이거 많이 썼어. 뭐 여기 구멍 있지? 여기 동전 놓고. 이거 다 쌓이고 쌓이고 하면 진짜 떼돈이 되는 거야. 떼돈이 된대. 아 예담아 이거 티끌 모아 대상이야. 이거 여기 모이면 10만 원 넘어. 500원짜리만. 한숨이자 한숨. 9만 원 남았어. 가방 살 거라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 하고. 가방 살 거라. 이거는 아빠랑 같이 쓰자. 같이 쓰니까 이거 하나 하고. 그럼 할까 봐. 아니 아니 내 거 사러 왔다니까. 그래. 내 거 사러 왔다니까. 야 딸한테 저런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빈대리 붙어요. 좀 민망합니다. 진짜 혼나야 돼 혼나야 돼. 나 딸한테 혼나는 아빠도 처음 보네. 초등학생 딸한테 혼나는 아빠. 내 거 살 거라니까. 마이크를 막 두드렸어. 딸이 와봐. 어. 이것도 맥팩이야? 어 다 맥팩이야. 쓰고 싶은 대로. 뭐가 잘 어울릴까. 아마 얘. 예담이랑 핑크도 어울리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 사려고 하는데. 셋 중에 하나. 어 세 개. 그럼. 이걸로 할까? 위꺼? 이야 세 개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응. 위에 아까. 어. 아. 음. Because you have to match. I guess if you wore different clothes one day. you have to have the matching color, right? 오오. 멋쟁이 할아버지야. 고마 고마. 제안 아시더라구. 이거 봐. 어? 이담 들었어? 들었어? 입는 옷 맞춰서 입어야 되니까. 다 사래. 응. 깔맞춤이야. 진짜 진짜. 몽땅 따사. 그래? 그래? 아 어떡해. 너무 행복해. 저 이 가방 세 개 살게요. 오. 예쁜 거 봐 샀다. 와. 이스트리. 지금 크리스 지금 업됐어. 야 이건 너무 못됐다. 왜요? 잠깐만. 기분 좋은 일이래요 이거. 너무 잘못됐어요. 눌러줘 봐봐. 눌러줘 봐봐. 아이고. 정말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 딸을. 딸을 이용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들이. 아유 됐어요. 애들 버릇 나빠져요. 뭐 이렇게. 그래. 좀 말려야지. 야 되게 다 사주실대.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 진짜 못했어. 제가 잘못했나 봐요. 아 진진 비통금이지. 와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다 나와라는데. 가자 미안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 것도 때려야 돼. 세게 때려 있네. 브라인? 야 세입. 네 개 다 하고요. 이거 언니 거. 빨리 나 이거. 아 이것도 하나 하네. 아 이것도 하나 하네. 최고의 총. 어머 어머 어머. 큰솔 할아버지시다. 네 46만평. 46만평. 46만평 할아버지. 이게 뭐야. 야 농장주. 가게를 다 털었어 지금. 그래서 이거 크리스마스 인 에이브럴. 대박이야. 땡큐. 고마워. 여긴 또 어디야. 잠시만 또. 뭐야 이건. 잠시만 또. 여기를 좋았어. 또 어디. 오늘 날 잡았다 애들. 또 들어왔어. 와 세린이가 놀랬어. 여기야. 처음부터 여기 왔어야 해. 어떻게 살 게 너무 많은가. 다 하고 싶은데. 야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좀 적당히 뽑아먹으면서. 전략적으로 뽑아먹자. 적당히. 가족은 사랑이니까. I've been in a toy store in a long time. So. When we were kids you never took us to toy stores. Well. But we got you stuff at Toys R Us. So I remember buying toys. Yeah. We got like. We got old like musical instruments. Yeah. Or things that were valuable. Yeah. For educational purposes. So stuff like that. Yeah. Not just toys. We didn't buy him any toys. Pure toys. No. So this is a kind of a special experience. Yeah. I just need to buy it. Yeah. I can't buy it. 아 저거지. 보석함 보석함. You like that? I'm a good at all. I'm a good at all. Oh, what a good at all. Oh, what a good at all. I'm a good at all. 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대박인데? 대박인데? 근데 너무 크다. 너무 크다. 홈세트. 좋은 것들 높이 있더라. 이거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우리 다 할 수 있잖아. 가족끼리. So if we're lucky, we'll get one maid a gift, one serene gift, and one family gift. Okay? Then we'll take this one. We'll get you anything. Okay. Okay. Your hugs are worth it. Your hugs will get you anything. 그래도, 야, 계속 웃고 계시네. Okay. 뽀뽀까지 해드려, 뽀뽀까지. 오빠 옆에서 시켜. 뽀뽀까지 해드리래. 뽀뽀까지 해드리래. 뽀뽀, 뽀뽀, 뽀뽀. 아유. Okay. 고맙습니다. All right, guys. Okay.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야, 이런 거 다 녹아요. 이런 거 다 녹아요. 이런 거 다 녹아요. 네. 애교 잘 부렸어? 잘 했어? Let's go. Let's go. Okay, let's do it. We got them. I'll carry these. We're getting both of these. We'll go downstairs. 계산 돼 있으니까. 무슨 도둑 같지 않아? 지금 뭐 털고 가는 도둑 같지 않아? 고맙습니다. That's quite a place. 정말. 고맙습니다. Happy grandpa visit. Oh, best grandpa in the world. 우리 아빠 최고. In the world. Best. I love you dad. In the world. 우리 아빠 세계 최고.